됐어! 얼마나 미역 따셨어요? 그 한 차가! 대한 차요! 잠깐 숨을 돌리고 본격적인 채취가 시작됩니다. 해녀들은 수심 3미터까지 내려가 아침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5시간을 작업하는데요. 하루 종일 딴 미역의 양은 자그마치 2천 킬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맛 좋기로 유명한 자연산 미역이 지천으로 널렸는데요. 아니, 이 정도 많은 거면 풍년인 거죠? 어우, 맞습니다. 풍년. 네. 이렇게 채취한 미역은 배로 모으고요. 몇 시간을 바다 속에서 보낸 해녀들도 무트로 나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미역 품질은 100점 만점에 몇 점? 100점 만점 오늘은. 오늘은 만점. 날씨가 고요해가지고 파도도 고요하고 바람도 하품도 좋고 해서 오늘은 만점. 그 사이 김산옥 해녀의 단짝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교훈이 초라 언니야! 빨리 온라! 올라왔어요! 반가우시겠죠? 아니, 힘드실텐데도 아주 기운이 남아있으세요. 춤추면서 딱이! 기성미 애녀들 흔히 넘치더라고요. 네. 아, 좋다! 아, 좋다! 이렇게 즐겁게 딴 미역은 1년에 딱 20일 제철입니다. 아, 짠! 게다가 이렇게 바다가 좋은 날은 딱 3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운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바다에서 미역을 채취해오면 마을 사람들이 바빠집니다. 각자 리어카에 미역을 싣고 가서 건조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김춘하 해녀를 도우러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미역 채취부터 오후엔 미역 건조작업까지 해녀들 정말 일이 많더라고요. 쉴 시간이 없으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미친다. 바쁜 해녀들 덕분에 마을이 풍리하니 미역을 따준 해녀들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전복 잘 따고, 성기 잘 따고, 말도 안 듣고 가든, 말을 잘 정말 안 듣는다. 아니나 다를까요. 해녀알매 정말 괄굴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사람들 전복 10키로 잡으면 이 해녀를 2키로도 못 잡는 해녀. 왜 저 돌해녀를 따라 생기면. 그러니까 나는 하지 말고 저 가면 해녀 잘하는 해녀들이 있어. 나는 돌해녀래.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쩝니다. 서운하셨나 봐요. 입담 좋은 해녀 덕분에 마을이 한바탕 즐거웠습니다. 동해의 청정바다에서 자란 울진 미역은 이맘때 불어오는 녹새바랑과 손으로 하나하나 각을 펴서 말리는 사람들의 정성 덕분에 명품 미역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꼬들하게 말라가는 미역 너머로 길었던 해가 위엿위엿입니다. 누구보다 긴 하루를 보낸 해녀들. 배가 출출해질 시간이죠. 오늘의 재료는 싱싱한 미역입니다. 저 윤기 흐르는 거 보세요. 갔다 왔으니 얼마나 꼬들꼬들하고 싱싱할까요. 그렇죠? 캐녀 중 막내라는 김산옥 할머니. 매일 이렇게 고참 할머니들을 챙긴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일 자체도 힘드셨을 텐데 전 대단하시네요. 다양한 생선과 생미역으로 끓인 마을 별미. 생미역 된장찌개입니다. 하나부터 열 가지 싱싱한 재료들 뿐이라 그 맛도 그 향도 기가 막혔습니다. 약간 칼칼하겠는데요. 고단한 하루를 보내는 해녀들. 자식들은 이제 바다에 그만 가라지만 해녀들의 물질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아들,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네가 네가 많이 부어주면 된다. 괜찮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누구세요? 셋째 사위. 안 나왔으면 찾지 말이에요. 어버이날을 맞은 셋째 사위의 전화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위도 어머니의 바닷일이 걱정되어 전화했더라고요. 이것은 빨리 엉려의 전화입니다.